애기 잘 먹였어? 너무 어제는 놀랬어? 이쁘게 편하지 잘해주려고 했지 시원하게 잘 잤어? 그래서 이렇게 애기 놔두고 이러고 있어? 어디가? 뭘 놀래? 뭘 놀래? 아이고 믿거라 하고 지금 나가는 거야? 알아서 하셔 그래? 알았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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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꼬리로 인사해? 어이구 이뻐라 밤새 애기랑 힘들었어? 한잠 자고 싶어? 찡긋찡긋 애기랑 밤새 애기 때문에 힘들었지? 한잠 자 시원한데서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래 잘 자? 응? 한잠 시원한 듯이 있어 이제 애기 그만 놔 응? 어떡할래? 애기 어떡할래? 자 꼬리 어떻게 해? 꼬리를 자 꼬리를 어이구 살랑살랑 꼬리를 쭈쭈 어? 봐봐 꼬리를 살랑살랑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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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대 만져보고 싶다 쟤 쭈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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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어? 쟤야 못 만지게 할머니들이 이렇게만 해도 막 뭐 저도 이렇게 막 칵칵 켜 해봐요 아니 가르쳐서 안해 고무장갑 끼고 해봐요 아니 싫어 그래도 아파요? 응 아파 쟤 고무장갑 빵꾸나 할머니 겪어봤다니까 얘가 해가지고 얘가 여기에서 대장이네 대장이잖아 그러니까 킹카야 진짜 킹카야 나홍아 애기 잘 키워? 야 어? 아ㅏ 아ㅏ 어머 쟤 에이 껎 손 모두 왼손